이곳에는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정말 훌륭하십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위가 많이 가셨습니다. 촛불 들기 딱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는 것만으로는 저들이 겁을 먹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기 나오셔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모이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2번을 찍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케어를 없애서 이제 MRI, CT를 여러분이 돈을 내서 촬영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대기업 부자들에게는 몇십조 세금을 깎아주면서 세금이 부족하니 강남에 알짜 건물을 팔겠다고 합니다. 그 건물은 어떤 놈 똥구멍으로 밀어넣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윤석열 못된 짓 다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은 집에 못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입만 아픕니다.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검찰 출신이니 깨끗하겠지 하고 무심코 입원을 찍어서 생긴 비극입니다. 깨끗하긴 뭐가 깨끗합니까? 이명박인을 물고 갈 인간 아닙니까? 처가는 사기꾼 집안에 자기도 대한민국의 온갖 비리의 중심에 있는 인간입니다.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합니까? 저에게 정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이런데 나오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아십니까? 추악한 한국교회 좀 바꿔보자고 결혈의 짓을 다 했는데도 교회는 꿈쭉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똑같은 목사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여간에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해먹어도 버젓이 잘만 삽니다.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해도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눈치를 버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교회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정치입니다. 바른 정치가 세상을 바꿉니다. 교회보다 훨씬 더 빨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저에게 정치 목사라고 해도 좋습니다. 물론 저는 정치할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조카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만 한다면 정치 목사 수이백 번 수천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극적이게도 반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면 곧 바른 정치가 다시 살아나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무관심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저급한 인간들에게 권력을 지워주었습니다. 이제 그 무관심을 반성하시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떤 인간들인지 똑똑히 들여다보십시오. 저 국힘당이 얼마나 여러분을 우렁하고 있는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나와 우리와 함께 외칩시다. 윤석열은 퇴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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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외칩시다! 윤석열은! 퇴직하라! 퇴직하라! 민주당 원룸들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은이 상승하고 세계를 선도해낼 수 있는 기회를 거듭찬 대역죄인들입니다. 어떻게 윤석열 같은 대만남이에게 정권을 빚게 빼앗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놓고도 어떻게든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벌썽 사나운 짓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게 이를 때 없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수박이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더 이상 수박이 아닙니다. 아니요 수박도 못됩니다. 수박은 겉이라도 파란데 이제는 겉과 속이 온통 빨간 짓만 하고 있습니다. 수박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들은 토마토입니까? 피자들입니까? 그것들에게도 미안할 뿐입니다. 협치니 뭐니? 우리가 언제 악마 같은 놈들이랑 협치를 하라고 했습니까? 정치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며 왜 지지자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우리가 뽑아줬으면 뽑아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나 해먹었길래 검찰이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못될지 새롭게 당당의 목소리를 내리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밖에 없다고 그나마 고칠 수 있는 게 민주당이라고 참으며 지지해왔는데 그는 잘못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입이 속이 새카맣게 타고 다 문드러졌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더는 고칠 수 없는 폐기물일 뿐입니다. 자기 당의 대통령 의무를 의미하고 대선 기간에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더니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도 지지하는 당대표 후보를 끌어내리지 못해야 한단입니다. 심지어 못된 검찰과 하나 되어 수사를 사주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이 점은 의원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안쓰겹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힘이 되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버리고 싶지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당대표가 되실테니 시민의 간절한 부탁을 내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민주당을 개혁 정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윤석열을 막아주시고 복종을 막아주십시오. 사기꾼 김거지 듣고 마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선택하십시오. 강사하고 무능한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당당하고 위대한 시민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족불 시민들은 위대하고 언제나 옳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의도에 파묻혀 못된 의원들만 듣겠다면 우리도 당신을 더 이상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별것입니까? 시민들이 뽑아주고 시민들이 세워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위대한 시민들만 믿고 가십시오. 당신이 시민들을 선택한다면 우리 역시 당신들을 끝까지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민주당 무능한 민주당 이중적인 민주당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제발 그놈의 당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당당하게 윤석열 경부와 싸우는 진정한 야당이 되게 만들어주십시오. 민주정부의 권력을 빼앗기고 시민들은 여전히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들의 열망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속히 이 못된 정권을 끌어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9회 치고 마치겠습니다. 윤석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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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이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